무작위 보스 유부를 획득합니다. 피해를 18받고, 희귀 무쇠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일반 유부를 획득합니다. 포션 벨트 가르기 마요 무상 어서 일어나 복실아 아니지 복실이 주인이지 복실이 주인이지 3600은 김들개축 휴 불가능 불꽃 가능하님 자 자 불가능 불꽃 가능하님 불꽃 가능하님 소리 불가능하님 불가능하님 우리나라 이리와 불가능하님 운명하님 둘 불가능하님 우주 태풍 흐흐흠 슬라임 남은 골드 곱하기 50원 흐어어어엌 신성모독 모독각 물려 타기 제련의 축복 모독각 이 아닌가? 45 18 42 어 접속 희갈김 교훈 휘갈김을 쓸까 교훈을 쓸까 교훈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휘갈김 없으면 점수 힘들겠지 완벽한 점수 먹으려면 트롤라베랑 커피드리퍼 추월 주면 게임 편해진다 손절 4평 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모자라 도룬 엘탈 하나 둘 셋 야 결론이 48댓이니까 이거는 모독 해야지 돌차별 돌차집으니까 돌차별 주는거 봐 시시해서 죽고싶어진 와츠 신성이네 와츠가 신성쓰기 편한게 신성쓰면 기적강화되가지고 신성공짜임 음 그래도 제거 더 보는게 낫겠지 아 아 난 곰죽 곰 또죽 아 아 아 겁나 쓰네 외화천은 17장덱도 두꺼워보이는것일까요 드루가 많기 때문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쓸더스 투표 컨텐츠 하자 다음에 제일 제일 구린 그 캐릭터 제일 구린 카드 이런거 아 음 아 아 가장 꼴받는 상황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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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것도 결론뽑으면 킬값 나올텐데 그냥 첨탑 다 부수고 다니는 망나니여가지고 그냥 게임 이름 까파라 슬레이 더 스파이온 슬레이 신성모독은 999댐 따위가 아닙니다 99999댐입니다 체력 99999 넘으면 막을 수 있지 1099댐 699댐 약속되어 1099댐 4099댐 왜 이렇게 잡기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과 걸려서 킬가 부절한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피 도야 배피 도야 아기다 앵망치 추월같은거 나오면 강화기 날건데 어차피 불도 없어 이제 광풍 손절광풍 거기에 음양성도 있긴 한데 안쓸래 973골든 985골든 5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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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골 nations 6 드로우좀 줘요 이렇게 맞고 다녀야되나 가지 무외 4평 2장이라 무외 넣기좀 그런데 쪼개낸 가면 마요 2장 써야 방어도 챙기겠지 증신수양도 쓰자 아 강화 못하지 양약으로 살 양약으로 이득 갖고 가야지 양약으로 이득 갖고 가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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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월도 없고 딛노 카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계각 나오나? 나올 것 같. 된데. 표창 리렉스면은 팀 칼찌 vs 체력불린 vs 체력댕뇨. 체력불린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너무 추워반이라서. 요행. 그래도 뱀녀가 더 힘들겠다. 뭐지 어디갔지? 은신만넷. 은신만넷. 지진이. 다행히. 아. 음료가 더 죽음. 아니 요행집으니까 요행불 주는거가 아유 거지가 되겐 유독성 아아 날벌레 야야야야 야 목이 개빡치네 목이 개빡치네 아아 이거지 끝 끝 끝 끝 끝 멈춰 끝 끝 주의 음... 덱이 약한건 아닌데 왓처... 치고는 너무... 답답하네 왓처면 왓처답게 그냥 그냥 다 다 뭉개면서 가야되는데 공격 어니어 어트 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복. 요행 두 개나 넣어서 딴 거들 자리가 없다. 경지. 고요함. 고요함 넣을 만하지 않나? 지금 코스트 모자란 것 같은데. 저놈의 숭배는 왜 자꾸 나오고. 고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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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답답해.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 방금은 킬가기였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음... 추월 끝까지 안 주려고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딜이 줄줄 센다. 요행 42 데미지. 생꽃 속도 포션. 쓸만한 게 없네. 돈이 남는데... 상점이 너무 쓰레기인데... 상점이 너무 쓰레기인데... 상점풀면... 상점이 너무 쓰레기인데... 상점이 너무 쓰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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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 너무 쓰레기orship... 입맛 안 돼 모독각이었는데 상절곤 추월 아이고 추월 지금 줄려고 빌드업 한 거였구나 추월의 복제포시였을껀나 저거 말고 쓸 데도 없는데 마요 하나 더 있으니까 손절의 복복 쓸까 헐 아이 내평도 있고 정권수장도 있길래 나올줄 알았지 기왕 이렇게 된거 추월에다가 복제포션 쓰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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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 못 막지 않았나. 자, 모독 각이다. 모독... 심장... 심장... 저금통 204골드 몰 동안 도자기는 54골드밖에 못 모았어. 도자기 쓰레기... 부적택... these two... these two... what they call it to them... potato centimeter, 소리...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